낙빈왕의 초상화 낙빈왕은 중국당 초기의 시인으로 초당사걸 이 한 사람으로 꼽힌다. 자주의 이웃 출신으로 성품은 호방하고 거만하면서도 강직하여 일찍부터 의뢰 도박꾼들과도 놀곤 하였다고 한다. 고종 말년의 장안주부가 되었는데 당시 고종의 황후로 실권을 휘두르던 측천무후를 공격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다가 절강의 임의 승으로 좌천되자 출세의 뜻을 잃고 관직을 떠나버렸다. 그러던 684년 이경업이 측천무후 타도를 외치며 거병하자 그의 부속으로서 이경업의 거병을 옹호하고 동시에 측천무후를 공격하며 그 죄를 천하에 전하여 알린다는 취지의 경문을 기초하였는데 측천무후는 이 경문을 읽던 중 한중 흙도 마르지 않았는데 여섯차밖에 안되는 고아는 어디에 의지할 것이냐라는 구절에서 자신도 모르게 흠칫하면서 경문을 지은 자의 이름을 물었고 낙빈왕의 이름을 듣자 이런 인재를 부루하게 내버려두었으니 이는 재상의 잘못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경업의 거병은 실패로 끝났고 이후 낙빈왕은 도망쳐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전당의 영은사에 숨어 살았다는 전설도 있는데 저를 소재로 한 시도 전해지고 있다. 낙빈왕은 이미 일곱 살 때부터 시짓는 재주가 뛰어났으며 자라서는 오헌율씨의 묘리를 터득하였다고 한다. 그가 지은 재경편 은 고금을 통틀어 절창으로 평가된다. 의뢰 몇자의 글자만 가지고 대구를 지어 삼박사 라는 속칭도 있었다. 낙빈왕의 글을 몹시 아꼈던 측천무우는 조를 내려서 그의 문장 수백편을 모아 교훈경에게 명하여 편찬할 것을 명했는데 이것이 낙빈집으로 송, 부, 오칠언, 고, 오율, 배율, 절구, 칠언절구, 개, 서, 서, 잡저의 총 11항목으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